권신 차려, 강인아. 내가 알던 강인아가 아니네. 네가 알던 강인아는 지옥 씨고. 네가 여기 있다는 게 난 아주 이해구나. 형님이 가진 자격, 그건 나한테도 있다면요. 네가 뭔데 그딴 결정을 해! 강우의 후계부도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지? 강인아 부부장 아니겠습니까? 이제부턴 우리 편으로 돌려세워야 할 타이밍이야. 이거 한테의 작품인가? 네 뜻대로 내가 그냥 둘 것 같아? 이나야, 이미 내 뜻대로 되고 있어. 네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. 다만, 죽을 힘을 다해 날 막아야 될 거야. 날 무너뜨리고 강호를 가지겠다. 정말 괜찮을까요? 경찰에 제보해요. 지금 바로. 내일이면 드디어. 지켜봐. 내가 네 꿈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.